야구장에 그 요즘에 음식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선배님이랑 야구 보면서 그런 거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운동부 생각뿐이시군요. 먹고 놀 생각.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의 글쓰 레전드 김태균입니다. 포켓이 하나의 글쓰 레전드 김태균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아우 야 날 더운데 고생 많다. 아니 그러면 니네는 언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홈팀은 하고 들어갔죠. 2시 반 3시쯤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지금 원정팀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야 이대호 뛰는데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도가니가 좀 와가지고 약간 쩔쩔거리네. 지금 힘들 거야 지금. 무릎? 오늘 오늘 4타에서 5안타 치겠나? 야 4만 5푼 1이 1이라며 1이 4만 5푼 1이였는데 아까. 지금 타격 1이. 올해 제가 진짜 해설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다 반대로 돼. 말하는 대로 다 돼. 아 얘 오늘 2타자 컨디션 좋네요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상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반대로 말해야 되나? 반대로 말해도 또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운동부룩이 끝났다 막 이랬잖아. 진짜 간다니까요 선배님 70까지. 선배님 70대까지 간다니까. 내가 70에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70대까지 가. 퇴퇴퇴해. 죄송한 소리를 하세요. 퇴퇴퇴해. 퇴퇴퇴해요. 아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하긴 왔는데 혜균아 이거 뭐하느냐? 뭐야? 저희가 음료수 파는 거 사 사는 거예요. 왜? 6 잔뿐이 안 사놨어. 왜? 빵이 맛있네. 3,000 제빵이네. 유명한 데야? 아 저 처음 들어보네. 이거 뭐야? 크림 좀 많이 들어간 거 없냐? 아 형 냉장고에서 빵이 하나 있어요. 마카롬이랑 크림빵. 냉장고 어딨어? 아 앞에다itter 네. 오 냉장고도 있어? 아 저거 세 개? 누가 먹다가 남은 거야? 아니 세 개도 먹으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다 쓰러져서 지금 먹다가 남은 거 같은 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아니 봐봐 이거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봐봐 야 야 야 이렇게 해 놓어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피자빵 있으니까 햄빵 있으니까 이걸로 먹으라고 갖다 놓으면 예예예 앉아 봐 앉아 봐 이거 뭐예요? 우유크림빵 괜찮다 이거 일단 앉아 봐 일단 침착해 앉아 야 오늘 공복이냐 왜 이렇게 아휴 야 이게 상이 낮아서 다리가 안 까지는구나 대전이 빵이 유명하잖아요 대전 빵축제 빵 모아땅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하나이글스에서도 7월에 같이 하셔가지고 빵을 이렇게 매점이 팝업스토어로 열린다고 해서 아 1분은 무료고 2분은 무료하고 1분은 무료하고 맛있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찹쌀이 안에 꽂혀 있네 맛있네 특이하다 아니 이게 소부로가 떨어져요 아니 이거를 잡고 이렇게 먹어 그럼 잡으라고? 1분은 레전드시니까 너무 먹는 걸로 구강하네 아니 나보고 잡으래 밑으로 툭 빠지게 아 근데 저 라운드에서 저기가 꽤 멀어 보이는데 시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공이 가나요? 아 더럽게 멀어? 저기가 18.44미터 18.44미터 18.44미터인데 아 그렇게 멀어? 네 선배님이 이제 던지려면은 초등학생들 던지는데 던져야 돼 참 지효이 형 그때 5년 전에 시구하셨나요? 그거 왜 물어봐요? 시구했어 어디서 했어? 누구든 그걸 찾아보거나 영상을 올리는 인간이 나오면 아 또 폐대기 쳤구나 시구를 했었어? 가만 안 두겠어 김태균 선수의 시구특강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무릎 수술을 한 지 21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속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 100kg 정도는 나오는데 너무 깐다 너무 깔아요 왜? 미리 깔아도 왜 이렇게 깔아요 깔 수도 있을 때까지 깔아야지 실밥 뽑은 지 며칠 안 됐어요 뒤에 이름 좀 보여주세요 번호가 난 지금 네 옷이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내 거였어? 무슨 원피스 같아 너 내 거 입어 이거 맞질 않는 거 어떻게 입어요? 아 바꿔 입으시는 거예요? 네 야 얘 맞어 얘 이게 맞어 너 몸이 얼마나 진 거야 내가 옷 지금 3개 입게 입었어요 3개 우와 저 이거 사이즈 두 개 똑같은 거 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이즈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얘 이거 입었으면 안 빠졌어요 아니야 지금 난방 이거 난 것도 오버핏이야 됐다 가다 죄송한데 카라들이 얼굴이 안 보여요 왜 왜 카라 왜 왜 네가 목이 없는 애가 카라를 세우니까 야 귀까지 와 카라가 얘 봐봐 카라가 귀까지 와 봐봐 아니 눈까지 가 이거 카라 원래 깃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야 가자 운동하라 와 너 진짜 엄청나다 나오 야 누구야? 누구야? 뭐고요? 장종훈 코치지님 장종훈 선배님 21 송진호 선배님 23 그리고 저기 정민철 단장님 아 그리고 가자 슈퍼레전드 사인 해주세요 사인 한 달 됩니까? 이거 사인 김태균 네 영광입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야구 선수도 아닌데 아니 방송에서 자주 보잖아요 야구 선수도 아닌데 저한테 받으시면 어떡해요 아니죠 저기 방송에서 방송 저기 연예인 아니십니까? 하하 네 아 다 롯데야 다 롯데야 다 롯데야 대형 화이팅 살 왜 이렇게 뺏어 잘생긴? 어 살 왜 이렇게 뺏어 오늘 잘 보고 있습니다 어 밥 먹으러 언제 올 거야 언제인지 불러주세요 그래? 오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대균이가 너 오늘 4타수 무한타를 해 정말로 나 아무리 몰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안 돼요 방송에 가지만 뭘 몰라 그치? 어 아이고 라스트 센스 이대호 씨 아 이거 타격을 하는 거야? 야 너 선생님한테 내 4타수 무한타를 됐다네 그거 뭐 저걸 또 일렀어? 어 일렀어 우리 선배님이 아이고 문순아 이제는 한번 쉬어도 된다 아니야 하루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나 한 두개 칠 것 같아 잘해 너무 좋다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물어? 이게 실제 거리죠 아 더럽게 뭔데? 어떡하지? 어차피 왼다리 올리는 거 다 알잖아요 왼다리 올려서 팔을 이렇게 쫙 뻗어 응 너처럼? 딱 이 자세에서 여기서 히턴을 하는 거예요 골반을 터는 거예요 딱 이거 끼고 아 진짜? 그래서 여기서 던지고 오른다리 여기로 딱 아니 연결 동작으로 하라고 체중 이동을 딱 시켜줘 원래는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한 명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단 해봐 그럼 먼저 해봐 아니 저 웃겨야 돼? 아니면 잘하셔 잘하셔 운동선수 나는 웃기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채널상 잘하셔 그래? 큰일이네 그냥 창 민다는 느낌으로 잘해? 네 괜찮아? 어때? 좋아요 좋습니다 어? 괜찮아? 완벽하지 완벽 근데 저기 가면 안 돼 지금 너무 잘 던지는데요? 오 확실히 농구를 괜히 잘한 게 아니시네요 감각이 있으시네 이러고 하산해도 된다고 해서 하산했거든? 그러고서 거기다 던진 거야 바닥에다가 와 그럼 두 번째 시구에서 또 두 번 바닥으로 던지면 진짜 와 이게 궁 이렇게 안 던져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던지면 팔도 아프실 텐데 그런 게 없네 원래 시구연속으로 이렇게 100개씩 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한 원래 한 10개 정도 원래 한 200개 하지 원래 한 200개 해야지 너무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 아니세요? 우와아아아아아 그렇지 이렇게 해도 스트라이크잖아 오늘 역대급 C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중에 왜 정확히 꽂히는 될 거 같아 오늘 스트라이크는 못 넣어도 가긴 할 거 같아 미안하다 마스크업자하고 같이 마스크업자하고 같이 베이크랑이래서 진짜 왜? 인사해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라엑스 레전드 동댕입니다 지금 운동복 선배님 모시고 제가 이제 하라엑스를 또 응원하러 왔는데 오늘 선배님이 또 C으로 하시는데 제가 연습을 또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오늘 잘 닫으시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못 닫으시면 야유를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좀 알려줘 빨리 알려줘 이거 바꾸다 앉아라 어 연습해도 되냐? 연습이 어딨어요 C군데 지금 한번 던지면 끝이야? 네 야 태균아 어 이렇게? 투심으로 던져요 투심으로 이렇게? 네 투심으로 자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어? 내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괜찮아 너는 너무 너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아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 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식사하실 자격이 있는 겁니까? 나는 시골 하러 온 게 아니야 야 바울타구가 일로도 들어오니? 여기로 잘하면 날라올 수 있죠 아 이렇게 해갖고? 네 죄송한데 주문을 어디서 하죠? 주문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사다 드릴게요 야 버거 프라이드에 소스 따로 핫도그 플레인 2개 뉴욕 버거 2개 핫도그가 있으니까 소세지 따로 추가 또 해줘 버터구이 오징어 하나 아이스크림 주러스 2개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저 테이블 위에 봐봐 다 먹으러 왔어 전부 다 테이블에 먹을 게 아니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배달 세팅 끝났어? 저는 얘네부터 전부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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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많이 드셨죠 선배님 아휴 야구장에서 정말 치맥을 하고 싶었는데 버켓이 하나지 어허 근데 억울하네 여기 나가서 혼자 막 이러고 해봐 치킨하고 왜? 좋아 아 쟤지 아 딱 취객이 이렇게 오늘 볼 수 있겠네 변해가는 모습을 뭐라고요? 아흐 시크 cerveau Calvin 와 이거 햄버거 진짜 너네 야 양상추가 반이야 토마토 한장 햄버거에다 밥같은 입을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빼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서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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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